안녕하세요. 여름 주민 하이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학생 담임입니다. 근데 담임 씨, 혹시 그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이요? 전라북도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그리고 유학생들 위해 노래 대회가 있는데요. 와, 재밌겠네요. 근데 혹시 어떤 조건이 있나요? 네, 두 명 이상은 꼭 참가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꼭 한국 사람이어야 해요. 아, 그럼 저도 한국인 친구와 함께 나가야겠네요. 근데 언제까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돼요? 음, 신청은 12월 1일까지고요. 그리고 접수는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고, 아니면 각각 시군 다문화 센터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어디에 물어보면 돼요? 여기 자막으로 나가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돼요. 아, 그럼 하이디 씨, 우리 빨리 가게요. 어딜요? 빨리 가서 접수해야죠. 오케이! 근데 갈 때는 가더라도 인사는 꼭 하고 가야죠. 여러분, 많이 시청해주세요.